안녕하세요. 탁구찾구 아대그입니다. 재미와 썰렁함이 함께 느껴지는 아대그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욕을 만들어 내는 도시는 뉴욕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케냐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은 형편없는 세상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꽃 가게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시드니 둘리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름은 빙하타고 빙하타고 끝났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구독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